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들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이은 신념을 내가 들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이은 신념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회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연한 땅 건너 가면 마음이 두려워하여 주시니 주가 인도하시니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선거들과 다 함께 우리 그들을 구하신 주가 인도하시니 주가 인도하시니 나의 기도를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쇠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천국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복의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실 동안에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나눔이 끝난 뒤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늘 내 안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암성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 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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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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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